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군데군데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것 같아요. 한 해 마무리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나이가 들면요. 저 역시도 조금 황혼의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군인분들 보시고 경찰 분들 보면 경찰 아저씨, 군인 아저씨.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월남에 계신 국군 장병 아저씨께 하는 위문 편지하고요. 일선에 계시는 국군 장병 아저씨께 하는 위문 편지를 꼭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러한 위문 편지를 꼭 썼던 것 같은데요. 그 아저씨라고 생각했던 그 경찰분들이나 군인분들이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어려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잘 할까? 어떻게 민생치안을 잘 지킬까? 너무 애기 같아 보이는 그런 입장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도 황혼길에 지금 접어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 인생에도 나이가 들면요. 저 역시도 그런 것 많이 느끼고 있지만은요. 작은 것 보지 말고 큰 것만 보고 또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만 보고 살라고 하는 것인지 눈도 잘 안 보이게 되고요. 또 필요없는 작은 소리를 너무 듣다 보면은 신경쓰면은 힘드니까 필요한 큰 소리만 들으라고 하는지 자꾸 귀도 점점점점 크게 듣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이도 좀 시원치 않아가지고요. 소화불량이나 소화부진 병을 안 들게 하려고 하는지 자꾸 연한 음식만 먹게 하고 또 이가 시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건지 걸음걸이도 조금 불편해지고요. 또 멀리 있어도 저 사람은 나이를 먹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지 머리는 전부 흰색으로 되고요. 승려라고 해도 머리 며칠만 안 가끔은 백발이 하예요. 어떻게 보면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은 가슴이 벅찰 것 같아서 그런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고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그래도 이 좋은 세상에 참 좋은 기억과 아름다운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삶을 하고 있다는 자체 하나만 해도 사실 너무나 감사한 오늘이다라는 생각에 우리 불자님들 아름다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생복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 가득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 230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예불문 가운데 오분양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계양,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겐향 계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율을 잘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향을 사르고요.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규범이나 질서를 말하지요. 가정에서는 가훈, 가범이 있을 테고요. 나라에는 국법이 있지 않아요? 또 사회나 단체에는 단체의 어떤 법이 있지요. 그러한 법을 잘 지키고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편안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바라는 정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평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지혜를 만드는 해양이 있을 테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복된 삶을 지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해탈향이고요. 그러한 삶을 터득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전할 수 있는 해탈지겐향을 사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계정의 해탈, 해탈지겐의 그 깊은 뜻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계정의 해탈, 해탈지겐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발적인 도덕규범을 지키겠다 하면서 살아난 것이 계양이. 우리가 도덕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불교에는 신도 5개가 있지요. 그다음에 십선개가 있어요. 또 팔재개가 있어요. 또 넓게 보면 어떻게 돼요? 대승보살 48경개가 있고요. 비구 250개가 있고 비구니 348개가 있어요. 이런 어떤 행위, 성격, 이런 것들을 지향하겠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계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절도 있는 어떤 생활습관, 또한 마음속에 쓰잘데없는 헛된 욕망이나 쓸데없는 행동을 제어하는 것. 어떻게 보면 몸의 행과 언어상의 비를, 나쁜 것을 막고 악을 그치게 하고 또 좋은 일을 받들어 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일개자를 보면요. 여러분들 운물정자에다가 창모자를 합쳐놓은 건데요. 거기에다 위로 뻗어나온 건 뚜껑을 닫아서 안 보이게 되죠. 약을 달까 봐 또 먼지가 들어갈까 봐 그 창을 들고 뚜껑을 닫아 놓고 지키는 형상을 우리는 개일개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바로 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을 해서 무조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이런 행위. 이걸 달리 보면 우리가 지범개차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 지범개차법이다라는 것은요.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는 거란 말이죠. 옛날에 원탄산이라는 걸승이 있었어요. 냇가를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웬 아가씨가 어떻게 돼요?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갑자기 물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원탄산이라는 걸승이 상자스님하고 있었는데 그 아가씨를 얻고 끝내는 건네줬단 말이죠. 그런데 건네주었는데 그 옷이 어떻게 돼요? 물에 젖어서 흠뻑 젖어져서 몸이 이렇게 나오니까 뒤를 쫓아온 상자가 속이 상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승려가 돼가지고 어떻게 젊은 아가씨를 저렇게 등에다 얻고 건널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번뇌를 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다 건네주고 저녁때 왔는데 그때까지도 그 젊은 시자는 스님한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더니 묻는 거예요. 스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젊은 아가씨를 그렇게 등에 얻고 건널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파괴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온탄산 스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녀석아 나는 그 여자 아이를 강에다 버리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끌어안고 왔느냐? 야단을 쳐요. 너는 나에게 색심이 있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땐 너에게 색심이 많으니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냐? 하고 야단을 친단 말이지. 또 내가 얻고 왔던 사람이 젊은 아가씨가 아니라 만약에 할머니였다라고 하면 네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라고 야단을 쳐요. 또한 옛날에 해원선사가 계셨어요. 근데 해원선사께서는 대스님이신데 친구 도연명이가 놀러 온다라고 하니까 그 어려서 젊어서 같이 자기와 약주를 나눴던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절에서 어떻게 돼요? 누룩을 빚어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그 친구가 왔을 때 절에서 거나하게 술도 먹고 놀았어요. 사실 일반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파괴행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큰 스님이시기 때문에 도의는 역시 다르다. 이렇게 보는 수도 있단 말이죠. 바로 계라하는 것은요. 무적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범해도 되는 것들이 있죠. 더 큰 선근공덕을 위해서 작은 기율을 소진하는 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제세시도 역시 그랬죠. 빈비사라 왕께서 있었는데 빈비사라 왕께서는 평소에 말씀을 잘 못하셨다라고 해요. 더군다나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걸 전하려고 하면 용기가 별로 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요즘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평소에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술 한잔 자시면 말씀 잘하시는 분들 계셔요. 옛날에 경호 큰 스님도 계셨지 않았어요. 경호 큰 스님도 법문 좀 해주십시오. 법문은 술 먹었을 때 미친 척하고 하는 거지 평소에는 하는 거 아니야. 평소에는 할 수도 없어. 이런 농담도 하시기도 했는데요. 빈비사라 왕 역시 법문을 전하거나 부처님 법을 전달할 때는 맨정신으로 아이가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부탁을 하지요. 부처님, 저는 부처님 법을 전할 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냥은 못 전하겠으니까 제가 부처님 법 전할 동안 만이라도 술을 한 잔씩 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부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좋은 뜻이다라고 하면 부름주개가 있지만 그 길을 파해서라도 포교법이 더 좋은 거니까 그러면 포교할 때만 한 잔씩 하십시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또한 어떤 분은요. 삼거역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포교를 하긴 하는데 자기는 어차피 결혼을 한 아내와 포교를 한다고 없이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떠나서는 또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포교를 한다 해도 저는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술을 끊고 아내와 이혼을 하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포교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나는 포교할 동안 아내하고 살아도 좋고 또한 뭐예요? 술을 자셔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돼요? 마차에다가 술하고 아내를 태우고 다니면서 포교를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계율이라는 것은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범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열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어요. 더 큰 선근 공덕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짐을 하면서 사는 양을 우리는 계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할정인데요. 정신적 집중의 수행을 이야기를 하죠. 쉽게 예를 들면 산란한 마음, 동요된 마음, 분노 등을 제거를 해서요. 마음속에 지혜를 일으킬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예요. 여러분들 절에 가셔서 절을 많이 하시지 않아요? 또 선정을 많이 하시고 연부를 많이 하시고 의식을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정향이 되는 것이예요. 여러분들 참선하시고 절을 많이 하시면 마음이 안정이 되지요. 편안함이 생기죠. 고요함이 생기죠. 그럼 분노된 마음, 동요된 마음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깨우침을 넣는 건 아니예요. 깨우침 마음에서 지혜를 깨쳐야 돼요. 불법을 통해서 불법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참선만 하고 절만 한다고 해서 깨우침을 넣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정은 뭐예요? 바로 정향이에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거기에서 가르침을 터득해가지고 지혜를 깨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과정까지가 참선이요. 바로 뭐예요? 절이요. 연불이요. 독경이요. 사격이요. 이런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은 참고 뭐예요? 정향을 위한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멈춰진 고요한 안정의 상태. 또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런 것은 왜 그래요? 바로 마음 속에 욕심이 불타고 있고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해지는 것이지요. 또한 각자 자신의 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이랬을 때 안정이 올 수가 있는 것이오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남편이나 아내 되시는 분들이 자기 알또리를 다했을 때 이럴 때 편안함이 오지요. 자기 알또리를 못하고 만약에 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노름을 하러 다닌다거나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데 늦게 들어온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불안감이 조성이 되지요. 또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상대의 허점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내 남편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 아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어떤 원칙을 정해놨을 때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에 위배가 되면 산란함이 형성이 되죠. 싸움이 되죠. 십이 쟁론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정을 하라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너를 보지 말고 자신을 바라는 이야기예요. 아내로서 남편이 남편된 노릇을 했는가 남편으로서 아내된 노릇을 잘 하고 있는가 자식으로서 당신이 부모로서 부모된 노릇을 하고 있는가 부모로서 너는 자식으로서 자식된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살피지 말고요. 바로 자신의 알돌이를 잘 하고 있는가만 살피라고 하신 것이 부처님이세요. 여러분들 선방에 가보면 뭐예요? 조고각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고각카 그럼 조고각카는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봐라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서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한 모퉁이를 비추는 사람보다는요. 또 전체를 비추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죠. 또 남에게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과연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했는가 라만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맡은 바 일,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할 일을 다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편안함이 고요함이 올 수 있다. 바로 그런 뜻을 새기면서 하는 것이 우리는 정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해양은 뭘 뜻하느냐? 해라는 것은요. 바로 사물의 이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르는 수행이에요. 사례를 분별하고 결정하고 혹여나 의심이 생기면 의심을 결단하는 작용을 우리는 바로 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보면은요. 세상의 공안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다. 또한 연기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와 정을 잘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지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가 뭐예요? 연기치 아니예요?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시고 6년 고행을 하시는 동안 몸을 혹사하셨어요. 모든 욕망은 몸에서 속구치는 줄 알고 몸을 혹사하셨는데 그럼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6년 만에 그 이치를 알았어요. 모든 욕망은 바로 마음에서 비롯이 된다는 이치를 6년 만에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다룬다라는 이야기죠.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연기법에 의해서 바로 인과와 인연과 상의상관은 이런 이치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과를 만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우리 몸이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덫이 없다. 괴로운 것이다. 또는 실체가 없다는 이런 공사상의 이치를 터득해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 많은 집 자녀들이 타락하는 유학생들이 많고요. 오렌지족들이 많고요. 또 자식을 아무리 열심히 키웠어도요. 지혜가 없다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버릇이었거나 부모 상의 이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가정도 어때요? 물론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큰 집보다는 화기애하고 미소가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계양, 정양, 해양이 계정의 사막을 뜻하는데요. 세상에 모두 살아가다 보면 이 사막에 해당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사례를 보면 무질수하고 혼탁해진 삶이 많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을 못해서 그러죠.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잘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계의에 해당이 되고요. 질서를 바로 잡아가지고 할 일만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안정이 되죠. 그것이 바로 정의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해탈이 되는데요. 모든 장애와 고통에서 퍼선할 수가 있고요. 미혹의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고 또 새롭고 밝게 밝은 모습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희망적이고요. 발전적이고요. 창조적이고요. 비록 오늘이 어려움보다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뭔가 희망찬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해탈이라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학생이 자신의 목표대로 정당한 상황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학생의 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단정하고 깨끗한 어떤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또는 밝은 마음을 창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지녔을 때 우리는 시메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생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니잖아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예술이에요. 또 재방송이 없어요. 아무리 별것 아니다라고 하더라도요. 매 순간을 의욕적으로 또 신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때 우리는 그걸 해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한 이런 해탈을 얻었을 때 어떻게 돼요? 해탈에 대한 바른 견해를 주변에 알려줄 수 있을 때 또 주변의 사람들을 해탈의 경지로 이끌 수 있을 때 우리는 해탈지견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세상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법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루지 못하는 분과 이루는 분들의 차이는요. 바로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것의 차이라고 해요. 세상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돈 벌고 사는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알기는 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바로 해탈지견이다. 그래서 그 해탈을 남에게 전달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전법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랬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향, 정향, 해양 세 가지 향으로 지혜를 이루어서 또 해탈의 행복함을 누리면서 그것을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해탈지견을 성취해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팔만대장경의 함축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요. 우리 불교의 목적이 자각 아니에요? 깨달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혼자만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각타지요. 그랬을 때 주고받는 그런 모든 것들이 원만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각만이라고 해요. 그러나 자각각타 각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부처님 법도요.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요.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전달이. 여러분들 자칫 우리 불교를, 종교를 기룡화복의 어떤 근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불사이나 부처님께 뭐 해달라고, 빌고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또 어떤 분들은 어느 경전하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기룡화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고통받지 않고 괴로움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지요. 여러분들 원하는 돈이나 재물이나 명의나 그런 거 깨주신 분이 아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법으로는 여러분들 절에 가서 불법을 배워 익히셔서 평안함을 이루셔야지요. 절에 가서 괜히 뭐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리는 그런 것은 불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 종교생활은요. 마음의 평안함을 찾기 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요. 기룡화복을 요구하고 바라고 기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보세요. 잘 지어진 집이 비바람이 새어들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웃는 얼굴 또 고운 말씨로 그 다음에 성실과 노력으로 기초를 다 지고요. 겸손과 인내와 또 베풍과 단움으로 울타리를 치고요. 지혜와 사랑으로 마음의 가정을 잘 이루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번뇌나 어려움도 그 마음에는 침범하지 않는다고 해요.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요. 작더라도 따사롭고 포근한 그런 마음의 집을 짓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불자님들 행복한 날들 만드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청주, 봉명동,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